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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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상처나 오늘은 뭐를 준비했냐면 뭘 준비했나요? 유행하는 음식들 너무 흔들려 주세요 와 도시락 젤리 이거는 도시락 젤리고요 이것도 도시락 젤리에요 삼겹살 젤리랑 계란준비 아니 계란준비 계란준비 계란후라이 젤리 이거는? 계란후라이 젤리 삼겹살 이거 잼인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생삼겹살같이 이거 구워먹자요 이거 구워먹게 나온거야? 아니요 근데 이거 잼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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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거 같아요 이거는? 계란후라이 젤리 자 여기는 계란후라이가 하나 있어요 자 계란 먼저 먹을거에요 제가 먼저 먹을거에요 그래요 나 자 자 어? 여기 저항색이 오던데 냄새 완전 좋다 근데 이거 누가 먹을냐 달달한 젤리냄새에요 오 오 냄새는 저희가 많이 먹었던 곤충 모양 젤리냄새가 나요 무슨 맛이지?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젤리맛으로 이거 먹어볼게요 그냥 젤리맛이에요 오 이거 왜 이렇게 질기나? 그냥 젤리맛이에요 이거는 달달한번밖에 안났네요 삼촌은 별로야 나는 맛있는데 이제 노른자 먹어볼게요 노른자가 아니면 주황자에요? 주황자 주황자 오뚜기다 오 이게 탱글탱글해요 내 입맛에는 하얀게 더 맛있고 안에 노른자는 별로다 이거 주황자는 조금 쉬어요 음 하얀거는 달달한게 맛있어요 응 먹을만해 같이 먹으니까 더 질기네요 근데 맛은 어디서나 먹어본 그런 맛이야 네 그냥 달달한맛 그렇지 사연이는 맛이 어때? 맛있어 이제 주황자만 먹다가 주황자만 먹다가 머리를 박았어 음 나 질기다 다른거 뜯어보자요 응 이거요 삼겹살 대기를 찌려볼게요 삼겹살 뜯어보자 찌려볼게요 야 이거 구워먹으러 가자요 오 오 오 멜리네 나 이거 먹을거에요 아 아니 하하하하 이건 왜 들은거일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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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항 으항 완전 귀엽다 냄새 맡아볼래요? 냄새 맡아봐요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바깥아 아니야 고래미사탕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야? 고래미 이거 그거다 그 냄새 난다 뭐요? 아이스크림 있잖아 떡을 비안고 냄새나 나는 방구 냄새밖에 안나는데 아빠가 없어 먹어보자 맛있겠다 떡을 비안고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떡이야 엄청 잘 늘어나 떡을 비안고 좋아하는데 맛있겠어 맛이 어때? 맛없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삼짐도 먹어보자 이게 이것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손쓰기 싫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촉감이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은 뭔가 아우 냄새 뭔가 테이프 만지는 듯한 느낌이네 이거는 엄청 부드러워요 냄새 나요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 삼겹살 삼겹살 돼지 비린내 돼지 비린내가 나요 삼겹살 돼지 비린내가 나요 삼겹살 돼지 비린내가 나냐 먹어 내 손에 냄새가 맸어 냄새는 더블 비앙코 냄새가 나는데 네? 방구 냄새인데 맛은 삼겹살 비린내 삼겹살 비린내 삼겹살 비린내 삼겹살 비린내 삼겹살 비린내 못 먹어요 먹기 싫어 이거 버려 못 먹겠어요 왜 왜 왜 다시 갖다 버려야겠네 다시 가서 팔아야겠어요 먹던거라도 젤리 비린내 젤리 비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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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비린내 조 방구 셀